Q. 가위 가위 뷔위치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가위 가위 에서 한 명 내동댕이 치기입니다. Q. 가위 가위 뷔위치기 Q.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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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위치기 예이! 가위 가위 보 가위 바위 보 Q. 가위 가위 보 심장에! 심장에 물 좀 묻히면 Q. 나 준비 운동을 안 했는데 한 번 더 조시야 조시야 그게 내 동댕이야 가위바위보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야 춤대 하지마 봐 이제 우리 들어가자 이제 우리 들어가자 틀렸다 올렸어 올렸어 나 나 나 이빈한테 괜히 괜히가 안 돼 진짜 고양이 같다 고양이가 수영하는 거처럼 해줘 고양이가 수영한다 고양이가 수영한다 고양이가 수영한다 고양이가 수영한다 igod 고양이가 수영olie 고양이가 수영 아 낯바퀴 charut ência 고양이가 수영 н 물 빼! 물 빼! 물 빼! 물 빼! 물 빼! 신문에다 내가 기어있고 있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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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ção outfits 이번에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5회 콘서트 했는데 뭐 중간중간에 팬미팅도 하고 악술회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 했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도 더 많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마지막 콘서트! 으아! 오늘 정말 모든 걸 쏟아 보여야 되거든요. 정화 씨 자신 있으세요? 당연하죠. 제가 오늘 컨디션 최고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정화 씨 모습 중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거 같아요. 그의 반면! 원래 준이는 콘서트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 체력을 원래 각자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사실 자거든요. 저 방금 자고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은 자는 멤버 관찰기를 찍어보겠습니다. 아, 송송 같다. 아, 송송 같다. 또 콧구멍 하면 또 우리 또 우리 발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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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 발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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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도 돼요. 그냥 신경쓰나요. 저희가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거니까? 신경이 안 쓸 수... 아직 안 쓸 수가 없긴 한데... 오늘 승관 씨는 뭐 하시는 거죠? 아, 승관이 항상 그 프랭크 자세를 유지하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막 되게 많은 걸 하거든요. 지금 고관절 스트레칭. 고관절... 아, 승관 씨가 또 고관절이 안 좋잖아요. 네? 뭔 소리예요? 뭔 소리긴! 한 소리죠! 오늘 콘서트도 잘 하시고. 오늘 콘서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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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토마테! 조토마테! 화이팅! 네, 아... 같이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석순! 톡! 순성! 톡! 에버리! 도! 케럿! 베비 톡톡톡! 내게 노크를 해줘! 화이팅! 화이팅! 오늘 어떠신가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 오늘 아주 컨디션! 항상 늘 언제든지... Always, always, I'm ready. Always, you're ready? Yes, I'm ready. You're ready? I'm ready. You're ready? I'm ready. You're ready? I'm ready.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아, 어떤 영화가 생각나야죠? 아, 뭔가 영화에서 나쁜 그런 장소잖아요. 네. 뭔가 여기서 딱 이렇게... 쓸데이 결주를 할 것 같은... 아, 그럼 영화 패러디 한 번 갈까요? 네. 우리 아버지의 원숭! 컨디션! 우리 아버지의 원숭이! 이독연! 넌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어디? 마지막! 넌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이동아! 됐어! 이동아 봐! 우리 세발 간단한 손으로 함께! 간다! 시작! 아이씨! 아이씨! 하하하하 자, 이 전체를 할게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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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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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의 웃음! 호떼기 하지 않을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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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내일 쉬는 날인데 뭐 할 거예요, 뭐지? 아이씨! 그럼 홀리데이지! 홀리데이지! 아이씨! 사실 뭐 할지 생각 안 했다가 수영해야겠다 싶어서 수영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아마 엄마 아빠가 저를 부르지 않을까... 저는 내일 호텔에만 있을 예정입니다! 수영하고... 호텔에 있다가 뭐 저녁에 밥이나 한 끼 먹지 먹고... 그래서 멤버들이랑 뭐 수영을 한다던가... 낮에 수영장 갈래? 낮에는 아마 다 잘걸? 아예 좀 밝을 때 수영장 가가지고 거기 좀 누워있자! 자 이제 한 시간 뒤면 공연인데요... 잘 거예요! 30분은 좀 푹 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연 재밌게 보고 가세요! 너무 누워서 좀 그런다? 공연 재밌게 보고 와요! 공연때 봐요 여러분! 안녕! 오! 나 머리 되게 작아 보이네 이렇게! 내 손으로 내 머리들이! 내일 일본에서 쉬는 날이에요! 근데... 내일이 안 쉬어! 왜냐면 제가 중국 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일 작업해야 돼요! 그리고 공강도 항상 잘 챙기고 누구보다 더 잘 챙기고 여러분 걱정도 필요 없고 그냥 재밌게 제가 하는 방송 제가 하는 무대 제가 만드는 음악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오늘 민규! 민규 하자! 오케이! 우리 소리 한 번 지를게 다 같이! 하나 둘 셋! 이야! 좋아 좋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죠 멤버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 너무너무 괜찮고 오늘도 화이팅이 넘치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 무대에서 다 분출? 갑시다! 네! 송출 송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내가 요령 피우는 순간 옆에 멤버들이 힘들다는 거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마지막까지 힘내서 지금 다들 약간 지쳐있는 상태지만 그렇지만 저는 지쳐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면서 다들 에너지를 서로 북돋아주면서 말도 해주고 서로에게 격려 에너지를 나눠주면서 서로에게 이런 콘서트 멋진 콘서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는 일로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또 한번 저희의 우리끼리 새로운 역사를 쓴 것 같습니다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와주신 모든 그룹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5회 공연 동안 이제 또 안 다치고 이렇게 잘 버텨줘 우리 세븐템 멤버들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네! 잠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동해볼까요? 오케이! 가볼까요? 아 바쁩니다 바빠요 정말 아이돌 컷은 계속됩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서 점프해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아이돌 컷! 네 오늘 뉴스 진행을 맡은 정한 에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소식이 있죠? 아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세븐틴이 5회 공연을 성황이의 맛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잠깐 아 정말 한번 밥 선물 추구할까요? 아 밥 선물 추구할게요 아 밥 선물 추구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고프시죠? 네 먹으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네 네 어떻게 일본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나요? 아 잘 구해보십시오 네 네 어떤 게 가장 맛있었죠? 어젯밤에 먹은 어 라면도 맛있었고요 라면도 맛있었고요 지금 먹는 이 보쌈은 맛있을 것 같고요 이 보쌈 진짜 맛있어요 어제 밤에 라멘 드셨나요? 네 아 어디서 아 맞다 맞다 디노랑 음박 나가서 먹었다고 정말 먹을까 말고 고민하다가 그때 본 줄 알아요? 치킨을 먹고 나갔어요 아 그래서 양념치킨 먹었잖아요 네 맞아요 양념치킨 맛있다고 저는 프라이드도 있었거든요 아 자 이 보쌈을 말이죠 아 지금 저희가 그 세븐 뉴스를 정하는 저 멍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뭐가 멍빵이 갑자기 왜 멍빵이 되는 거지? 한 입 먹으면 샐러드도 한 입 먹으면 와 다람쥐 같지 않아요? 볼에 음식을 넣어놓고 더 넣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가서 이제 평안하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가주세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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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먹방이 승관이 쪽으로 승관 씨 지금 어떠신가요 기분이? 지금 악수회를 끝냈는데 네 네 네 악수회로 삼행시 잠을 해보겠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악 하나 둘 셋 수 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시로 한 번 해주세요 사이타마를 해주세요 사이타마 하나 둘 셋 사 차이다 먹고 싶어요 차이다 먹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이 왜 이렇게 콜라가 왔어 하나 둘 셋 타 타enes 트와 무기 한 잔 먹으면 안주무여 하나 둘 셋 마 마이 państwo 알겠어 부cream 구 morals 저 Zus weary를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아 저 콜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형이니까 줄게요 알겠어요 나누 suivre 뭐 어떤 꼭 예뻐 오해 고겨 고겸 씨를 보냈습니다. 됐습니다! 진짜 맞죠? 파이팅! 왜 재밌렀어요? 또 공연 끝나고 부모님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 공연도 보셨어요. 끝나고 나서 어머니께 뽀뽀를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정한이 형이랑 엄마하고 동생이랑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가족들이랑 뽀뽀 잘하고요. 가족한테서 뽀뽀를 이렇게 사랑하는 애정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하고 누나한테 뽀뽀를 좀 해주세요. 가족들끼리 이제 많은 사랑 유지하면서 존도 네 그렇죠. 부모님들하고도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니까 자주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이 어렵지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캐럿 분들도 지금 당장 가서 뽀뽀 한번 해드리고 오세요. 저희도 한 번 할까요? 네. 아 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이라면서요. 그렇죠. 가족이죠. 오늘도 가족이라면서. 말로만 가족이었어? 가족인데 좀 철로 해주세요. 안 할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 해도 돼요? 그래서 눈을 왜 이렇게 떠요? 하나 안 보고. 아니 안 할래요. 네. 저희는 상황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포토에서도 다음 이제 앵커 분들과 함께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본에서 소식을 전해드린 에스쿱스 정한이였습니다. 자! 자카르트에 계신 특파원! 전화주세요! 연결되나요? 연결되나요? 아 네. 네네. 네 들립니다. 연결되나요? 네. 자카르트 특파원 맞아요. 네. 아 저희 차례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해 주실게요. 하나 둘 셋. 아이템. 컷. 네 저희가 지금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자카르트 자카르트 저희 다음 지역으로 갈 건데요. 제 옆자리에는 민규. 아이 앤 호시가 있습니다 양 옆에. 여러분 식사 하나 하셨나요? 네. 아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못 드신 분들도 좋잖아요. 왜냐면 또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월요일 10시 10분쯤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식사 좀 하시고 지금 배고플 텐데 아침은 꼭 챙겨 먹어요. 아침이 진짜 뭐 음료가 왔습니다. 호시는 오렌지 저는 생수. 호시가 비행기를 몇 번에 사왔는데 아 이거 비행기를 몇 번 사왔는데 멋진 수 달라가지고 왜 이렇게 많지? 우선 손으로 제대로 누르시면 될 거 같아요. 사실 Anywhere to begin. 딱 아무 데나 만지면 딱 한국어. 여기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시작하고 싶으면 만져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시작하고 싶으면 만져라. 어 Touch Anywhere to begin. 저 말고요. 여기요. 인정한 렛츠고. 오케이 인정한. 예 자 크라우타. 아 오늘 또 힘내서 열심히 파기차 공연을 해봐야죠.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네. 들어와요. 차. 들어와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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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는 입수까지 했습니다. 바로 여기로 왔네요. 입수하면서 여기로 왔네요. 아 그렇네요. 이렇게 하면서 싱가포르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세븐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또 어제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다 여섯 시간이 걸려서 싱가포르에서 도착했는데 맞아요. 어떠신가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싱가포르 팬들을 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재밌게 한 번 공연을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맞아요. 또 혹시 우지 씨가 소식을 전할 게 있으면 좀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사실 원래 저희가 투어를 다니다 보면 비행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각자의 비행 노하우들이 다 있어요. 이제 초반에는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쓸모가 있거든요. 이제 영화를 본다거나 그리고 TV프로그램을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후반부 투어로 오는 순간 다 불법품이 있네요. 아예 소름이 안 나요. 네 그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봤고 네. 모든 그 TV프로그램을 다 보고 네네. 이 앞에 있는 TV는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밥도 웬만한 거 다 먹었고요. 정말 웬만한 거 다 먹어봤기 때문에 라면만 먹게 돼요. 다른 노하우가 있다면 그 전까지 정말 꾸준히 잠을 자지 않다가 비행기에 타는 순간 바로 잠을 들여서 도착하기 전에 일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타서 비행기 출발하고 나서 바로 눕혀서 바로 잔 다음에 눈도 보면 한 3시간 정도 남아있어요. 어 네네. 그땐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난 거죠. 아 큰일 난 거죠 이제? 저는 그럴 때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음악을 다운을 해놔요. 왜냐면은 이제 비행기에서 와이프가 안 되고 데이터도 안 되기 때문에 음악을 다운, 듣고 싶은 음악들을 많이 다운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아. 그때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좀 누워있으면 잠이 와요. 그럼 이제 자고 나면은 도착해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이 비행기는 영화란 영화란 다 봐가지고 맞아요. 다 왔어요. 큰일이에요 비행기가 어떻게 자면 되지. 자면 또 가서 못 자잖아요. 가서 놀면 되지. 고원 패션? 오늘 약간 좀 오드스쿨 좀 힙합답게 옷을 입었어요. 엄청 커요. 항상 다른 모습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좋은 자리 앉았네요. 창가 자리. 네 저 창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는데 원래 한 달간 항상 창가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송 활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음악 방송은 안 하고 있는데 라운지 옆에 편의점에 인기가이 샌드위치가 파는 거예요. 응? 제가 아까 지금 그거 사먹었거든요. 진짜로?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그런.. 아 이름이 그거야? 재밌네. 심사해주시는 직원분 있잖아. 그분께서 나한테 방문교사 잘 보고 있다고. 정말 되게 신기했어. 예능 프로그램 보고도 알아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서 신기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비행기 이제 다음 지역부터 소식을 전해줄 멤버들은 몰라야 되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대요. 지금 나온 멤버들이 이제 정확히 이제 원우, 순간, 디노, 데이, 준 이렇게 5명 남았거든요. 여기서 재미난 조합을 찾아봐야죠. 캐럿분들도 흔치 않게 보이는 조합들을 좋아하시니까 약간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개인적으로 원우, 디노 어떠세요? 굉장히 재밌을 거 같거든요. 뉴스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 같은데 아 마음에 듭니다. 네. 오히려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할 건데 할 건데 굉장히, 굉장히, 아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방송용처럼 나오게 돼. 오히려 방송용으로는 가장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딱 정석. 아 그렇죠. 세 명이 남았잖아요. 이제 또 둘 하나 하기 좀 그렇으니까 같이 하면 돼. 세 명이서 같이. 승관, 준, 디에이다. 승관이랑 디에이, 주춘이로 얼마나 싫어할지. 정말 이 분들을 안 봐도 편하네요. 혼자서 막 진짜 이러고 있어요. 월드뉴스네. 한국이라도 중국 멤버들이 같이 하니까 그렇죠. 연결로 한 번 해볼까요? 저희는 입수로 할 거예요. 아 입수로? 저 의자들 사이로 입수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아 같이 해야죠. 아니에요. 아 왜요? 저는 이동을 시켜주는 사람이고 저기로 이렇게 입수하면 돼요. 자카르타에서도 입수했잖아요. 저희는 싱가포르에서도 다들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했는데요. 네. 또 오늘 공연도 싱가포르에서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즐겁게 맞아요. 안 다치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멤버들 모두 오늘 하루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시청하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대로. 네. 갑니다. 다음 시간. 네. 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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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여기까지 내보내주세요. 자르지 마시고. 감실0000 이 분야 이건 왜 또 많이 달라예? 누구한테 인생각을 바래예? 손에 곱치 빈깃처럼 히나마한테 자랑하려면 새끼라는 걸음 파도 넣습니다. 물거름 고백 이 점심 문제가 아니라 또 누가 설명할 뿐요 웨! 투수뿐 진정!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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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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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아아아아 아아아아 나 기억이 좀 많이 나요? 아하아 아하 아하 진짜 아하 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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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자고 일어나면 이런 머리들 되시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한 모습들. 오히려 그런 걸 팬분들이 더 좋아하실 거 같아요. 이게 또 무대와 밑에 갭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무대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요. 아까 리허설할 때의 그 모습들. 공연 무대 전과 무대 준비. 그렇지 준비하고 나와서. 이제 갭 차이를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아까는 되게 되게 프리한 느낌. 아까 여기 막 머리 뜨고. 네 머리 이렇게 막 지저분하고.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메이크업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좀 약간 인형 같은 느낌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인형 같은 느낌. 좋습니다.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무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갭 차이 성공. 아 오케이 성공. 디노! 디노가 오늘 한번 구원을 외쳐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구원. 자 우리 형님들! 저희가 드디어 1년만에 또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난 자주 하다 오는 콘서트 QCT지만 늘 처음인 것처럼 네! 마지막인 것처럼 네! 열심히 해서 보여드립시다. 네! 오 오케이. 진정한 세븐틴! 힘들 수 있다! 하자 하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저는 싱가포르에 할 수 있어요. 저는 싱가포르에 할 수 있어요. 한 잔에 남는 거죠? 어때요? 어때요? 우기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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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나에게 로아 나에게 로아 에게 로아 기쁜 수나무 너의 안에서 네 여러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손안은 이게 뭐죠? 이게 뭐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늘은 또 캐럿분들께서 그린 나르도 세븐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와! 너무 깜짝 이벤트 해주셨는데 답장을 해내야겠죠? 소통해주세요, 도겸이 형. 아 정말.. 우리 세븐틴은.. 해럿밖에 없습니다. 도겸이 형이.. 정말 다 이렇게 닿지 않고 정말 콘서트를 잘 끝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다음 나라 들어 까먹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감동들은 갖고 다음 나라 바로 아이디얼컨 좀 이동해봅시다! 자 고맙다 book들은 레츠 고!! 아이디얼컨! 안녕하십니까. 세븐틴의 마음의 티노. 원우입니다. 아 저는 근데 사실 원우 형은 의외로 잡을 때랑 합니다. 맞아요. 저는 우주형입니다. 하나 둘 셋 아이디어로 컷!